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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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누구세요? 기분이 어때? 널 왕처럼 떠받들던 노예들한테 잡혀온 소감이. 경찰이세요?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. 그동안 노예놀이하면서 재밌었지? 이젠 내가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맛보게 해줄게. 아...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어? 저 변호사 좀 제발 불러주세요. 왜 그러냐고? 너는 왜 그랬는데? 저... 죄송합니다. 제가... 제가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 새끼들이 진짜... 진짜 사람 패고다... 철이한테 왜 그랬냐고! 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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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이요. 그래, 철이한테 왜 그랬냐고. 너, 너, 너 혹시... 나... 그래, 나 황경민이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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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